오랜만에 고기주엉이 들어왔어. 오늘 6월 25일이에요. 군인 위천강에 잡은 수로입니다. 오늘 강조사님 어제 저녁에 출처해서 이렇게 또 잡았다고 안내해 주십니다. 감사함을 전하면서 또 요긴하게 영업에 쓸게요. 오시는 분 또 요 포인트로 안내합니다. 잔잔하게 잘 올라오네요. 입줄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잔시알이라도 뭐라도 잡으면 또 즐겁네요. 6월 25일 군인 위천강에 그래도 고기 잘 나오는 편이에요. 크든 잔든 움직임이 좋아요.